영웅이 형 형이 이겨내야 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형이 지금 다 빠지거나 짧아버려. 낮게 보고 길게 와서 막힐 것 같아. 아 결국 문왕치 감독이 다시 마운드로 향하는데요. 아웃파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코스가 교차됩니다. 우아웃사이드암 투수 4학년의 양창열 선수로 교체가 됐군요. 많이 섞어야 돼. 주자 신경 쓰지 마. 양창열 선수는요. 사이드암인제에 불구하고 135km의 빠른 구속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대학 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수 투수상을 수상했던 선수입니다. 오 괜찮은데? 재고 좋다 했어. 아 그래? 양창열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네. 재선 딜골. 골 40. 근데 왜 이제 나와? 재고가 안 돼요. 아 재고가 안 돼? 이렇게 되면 볼넷으로만 안타하나 도용하지 않고 말로가 됩니다. 3루의 국회성 2회전군은 1회 최선. 모두 볼넷으로 나간 주자들입니다. 네. 아 재타 서동 구글 내네요. 이야 오늘은 뭐 여러 선수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는 정말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 상황을 간절하게 바랄 거고요. 재타로 말로 상황에 어땠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시작합니다. 가자. 이 점 가야 10점 가자. 초군은 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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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기는 숨동 타격 마을 지역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장들 가자. 오리지. 이 기회를 살려야 다음 기회를 빠르게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멀리 갑니다. 就舞원 스팟. 예. 이런 게 있더라고. 몸 푸는 데 이렇게. 체인지 형이 빠져요. 이런 거 같아. 변화굴 던질 때는 약간 스피드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파일 스윙이 좀 느려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 또 멀리 가요. 와, 형. 형한테 다 빠지는데. 맞을 것 같아. 버려줘 버려줘. 가볍게, 가볍게. 주자 만루 상황입니다. 여기서 볼렛은 밀어내기. 그러니까 실점으로 연결되는 볼렛이에요. 됐어, 됐어, 됐어. 자, 밀어내기 가자. 승부해야 해, 승부해야 해, 승부해야 해. 어휴. 40도 멀리 가면서 볼렛으로 뛰어나갑니다. 볼렛 내격제 그리고 밀어내기로 3점을 헌납하는 동의대학교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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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아, 이건 동의대 입장에서 너무 좋지 않은 흐름인데요. 바뀐 추수 양창렬. 그러나 여전히 볼렛으로 밀어내기 점수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스포어는 불의 0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타자가 2대5라는 점이에요. 와, 만루의 2대5. 선주자 만루에서 직전 타석 혼론의 주인공 2대5 선수입니다. 3점 상황이 생기면 항상 해결해 주는 게 임재훈입니다. 네. 야, 형 만든 거 아니다. 네? 만든 거 아니다. 약간 벌어지기는 합니다. 무섭다. 벌어져서 모두 조심하셔야 된다. 바깥에 대도 무서워. 바깥에 대도 피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 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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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겼어요. 뭐야, 죄송해요. 서비스 막았습니다. 직접 베이스를. 직접 베이스를. 직접 베이스를. 맞습니다. 에이. 나이스. 이렇게 어렵게 남았던 아웃컨트 하나를 잡아냅니다. 이닝 끝. 이번 이닝 밀어내기 볼래까지 나오면서 또 한 점 추가 한 번 터드 스포 9대0입니다. 네. 네. 네.